다음은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.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좌우에 각각 2명 이상의 세일즈 마스터를 육성한 사업자를 말합니다. 많은 분들이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하셨습니다. 10월 하반기와 11월 전반기에는 한국 404명을 포함한 13개국에서 총 534명의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탄생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제2의 인생을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는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기원 인사드립니다. 네, 올 3월 송리산에서 판매사 스피치를 하고 이 꿈의 터전, 행복의 터전 애터미파크에서 다시 스피치를 하게 되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. 저는 공무원 생활과 어린이집에서 월급쟁이 노름만 40년을 넘게 해왔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나름대로 내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애터미를 알게 되었죠.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애터미가 다단계더라고요. 제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아주 진짜 그랬는데 제품이 너무 싸고 좋다고 해서 이거를 저한테 소개하신 분 얼굴을 봐서 제가 쓰게 됐는데 쓰고 보니 이게 뭐지? 이거 너무 괜찮아.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송리산을 가자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. 특히 균형잘민 삶은 나 이 나이 먹도록 그런 삶은 처음 들어봤고 아 이렇게 멋진 삶이 있다면 나도 조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. 그래서 이걸 알아봐? 야 나이가 71살인데 뭘 알아봐? 이기만 정신 차려! 이런 얘기와 그래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데 좀 알아보면 어때? 또 이런 생각하고 같이 마음에 겹치기 시작했는데 저질러버렸죠. 서울에서 청재로 확 내려왔습니다. 우리 센터장님이 팔코아 추진운동을 강력하게 부르짖으며 팔코아 강의교연대회와 초대에 아주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거는 바람에 아 센터 분위기는 한 명이라도 더 초대하려고 완전히 열정의 도가니가 되었던 거죠. 그런데 제가 팔코아 추진운동을 실천하면서 알아버리고 만 게 있죠. 그러니까 팔코아 실천은 나의 성적표다. 나는 그걸 알게 됐죠. 그게 성적이 오를수록 소비자가 늘어나고 소비자가 부업자가 되고 부업자가 전업자가 되는 그런 쾌거를 느끼게 되니 슬슬 용기도 생기고 여기에서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갔었죠.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. 애터미는 다단계가 아니더라고요. 애터미는 된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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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서 다니다 보니까 중국, 베트남, 몽골, 러시아 파트너까지 생겼습니다. 저에게도 이 할머니, 저의 지금 71살 소띠인데 이 할머니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고 2020년 10월 샤롯 노즈 마스터 도전하겠습니다. 애터미여 영원하라. 감사합니다.